세상을 데이터로 분석하는 데이터는 알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비가 아주 많이 내립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분과 함께 데이터는 알고 있다 코너를 대선 프로파일링으로 이름도 바꾸고요. 또 체제도 바꿔서 한번 저희들이 정말 이번 대선 제대로 분석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제대로 된 정보를 드리자. 만약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나가다가 결과적으로 틀렸다. 그럼 저희 셋이 벌써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이건 청취자 여러분께 잘못된 정보를 드리는 게 되니까요. 두 손 들고 mbc 복도에서 있으면 되나요? mbc 복도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있어야죠. 긴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한번 저희들이 열심히 해보겠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잘 들어주시고 참여도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요. 8월 말 현재까지 오늘은요. 대선 판사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내년 대선에서 내 소중한 한 표를 찍을 후보를 지금 이미 정하셨습니까? 1번 정했다. 2번 안 정했다. 표를 찍을 대선 후보를 이미 확고하게 정하셨다면 1번을, 아직 정하지 않으셨다면 2번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휴대폰 문자는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이용료가 별도로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공짜인 스마트라디오, mbc 미니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많은 참여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전민기 팀장님.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을 키워드로 빅데이트 분석해보셨죠? 네. 먼저 이재명 후보부터 볼게요. 최근에 어떤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8월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해봤습니다. 언급량은 237만 건으로 모든 후보자 중에서 가장 후보들 중에는 중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매주 여러 가지 이슈를 해봤지만 한 달간 200만 건 이거는 1년간보다 더 많네요, 다른 이슈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10%나 증가한 거니까 확실히 대선에 대한 관심과 어떤 열기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고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관어 보시면요. 당 내에서 그리고 야권에서 여러 공격들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이라든지 이런 거 SNS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뭔가 화력이 하나로 집중되지는 않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키워드가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크기가 비슷비슷하다. 분산되어 있네요. 크게 하나로 뭉치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무료 변론이라든지 아니면 먹방 촬영했던 부분, 쿠팡 화제 때. 떡볶이. 네. 그 외에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다발적으로 공격을 받고는 있는데 이게 아주 큰 한방을 얻어맞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성어 금부정 비율도 최근 한 달 26.7대 70.5. 아시다시피 이런 어떤 네거티브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흥미로운 점은 지난 1년의 비율이 24.6대 71.8이기 때문에 거의 큰 변화가 없다. 큰 차이가 없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이 사실은 여기서 뭔가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다면 부정 비율이 제 10% 정도는 더 올라가죠. 그랬겠죠. 그래 한번 살펴볼까. 그렇게 큰 건 아닌 것 같은데 예전하고 큰 차이 있나. 이 정도의 생각들 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전민기 팀장 분석해 준 대로 이번 선거에 참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도덕성도 중요한데 우리도 한번 청취자 여론조사 했을 때 도덕성 중요하다라는 응답을 얻을 수 있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한판 승부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길 가능성. 누가 이길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응급량이 많다는 것은 부정 연관어가 많지만 그래도 관심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여론조사는 힐러리 클린턴이 된다고 했지만 응급량은 구걸의 응급량은 트럼프가 더 많았습니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구걸은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선거 이재명 후보를 보면 부정 감성도 많고 연관도 많은데 자기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것. 여전히 도덕성과 또 논란도 영향을 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길 후보가 누구냐. 강하다. 응급량이 많다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8월 언급량이 50만 건 정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4분의 1밖에 안 되네요. 네. 전년 동기 대비 192% 증가했는데 최근에 어떤 판세가 민주당 내에 약간 대결로 좀 더 집중이 되다 보니까. 명락대전. 네. 윤석열 후보에 대한 관심은 예전보다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역시나 연관어를 보면 사실은 최근 거보다 약간 과거 한 달 전 이때부터 발생했던 거 예를 들면 방사능이라든지 일본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한 발언이죠. 그런 것들 아니면 최재웅 후보 홍준표 후보 이제 각 이준석 대표 이렇게 당 안에서의 어떤 관계 그리고 쭉 보시면 커다란 어떤 망언 외에는 큰 다른 네거티브나 이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게 그냥 그대로 잔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지금 민주당 경선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 내에서의 대결이 좀 치열하다 보니까 지금 여야 간의 어떤 대결 구도는 조금 한 발 물러서 있는 그런 모양새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성어 분석도 금부정 비율이 16.9 대 79.6 역시나 부정이 훨씬 높죠. 부정이 더 높네요. 지난 1년 비율로 봐도 16.8 대 79.2입니다. 역시나. 별 차이가 없네요. 이재명 후보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 아직 뭐 이렇게 여론을 막 뒤흔들 만한 두 사람 사이에 커다란 대결이나 큰 이슈는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굴 뽑아야 할까 이렇게 살펴보는 상황. 그렇지만 이 사람은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론 내릴 만한 또 무언가 큰 이슈는 없는. 배정철 소장님. 윤석열 후보에서 재미있는 게 지금 언급량이 많지 않거든요. 이게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 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에서 윤석열 후보는 오프라인이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프라인 상에서 보수 성향의 지지층들이 결집을 하는 바로 그 보수 성향의 유권자 성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도 온라인에서 부정 감성이 많더라도 온라인 상에서 빅데이터 상에서 관심이 많다는 건 역시 MG세대 2030의 반응이거든요. 그게 별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 그래서 최근에 본인이 만든 짤 영상도 보면 캠프에서 만든 영상도 민지야 부탁해. 그 민지가 MG거든요. 그런데 그런 본인의 동영상을 통해서도 MG세대의 표심을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있는데 중요한 건 최근에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청년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겠다. 중요한 건 지금 이런 온라인 빅데이터 상에서 관심을 끌게 만드는 이런 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캠프 쪽에서 빅데이터의 내용을 본다면 이재명 후보에 비하면 경쟁 후보에 비하면 언급량이 상당히 없다. 이건 사실은 뭔가 좀 새로운 조치를 또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라면 어쨌든 나쁜 거든 좋은 거든 활발하게 언급도 되고 회자가 되고 관심을 끌어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물론 콘텐츠 정책도 있지만 두 사람의 캐릭터를 봐서도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불리한 것도 막 나서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대단히 조용하고 뒤에 숨어있고 잘 안 나서요. 뭔가 겁을 내는 듯한 모습도 있고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부정적이고 또 악재의 경우에도 본인이 일일이 대응을 하거든요. 그런 대응 능력도 사실은 리더십에서 중요한 것이고 그런 대선 후보의 능력과 시도와 태도를 보는 것도 빅데이터 상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민기 팀장님 그러면 이제 2위 후보들도 좀 봐야죠. 네.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8월 언급량이 124만 7천 건 사실은 그동안 언급량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재명 후보와 뭔가 설전을 이어가면서 언급량 자체에서 상당히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키워드들 보면 이낙연 후보 자체를 뭔가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네거티브 공격을 받는 키워드가 마땅히 또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참 이례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부정 감성어도 45.2 대 50으로 굉장히 부정 비율도 낮고 긍정도 높고 1년 평균을 놓고 봐도 46.1 대 50 거의 뭐 비슷해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 비율이 높은 거 아니에요? 지지하다라는 층들의 반응이 많은데 또 그만큼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런 어떤 모양새는 또 크게 안 벌어지면서 오히려 이 이슈나 그런 것들이 이재명 후보한테 좀 넘어가서 넘어가는 함께 언급되는 약간 그런 양상이어서 본인이 좀 중심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홍준표 후보는요? 야권의 2위? 7만 1천 건 언급량이 가장 적고요. 아직은 이 어떤 대선 후보로서의 야권 내에서의 어떤 무게감? 네. 무게감이라든지 그런 언급이 많이 되지는 아직까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네. 뭐 역시나 최근에 배신 관련한 발언이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경남에서의 그런 김혜 시장 후보 이분하고 연결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역시나 막말이라든지 뭐 이런 키워드들 입에 상당히 또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데 또 무슨 말 할지 SNS에 무슨 글을 올릴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습니까? 네. 금 부정 비율이 23.4 대 73.2 이고요. 지난 1년 비율이 27.8 대 69니까 부정 비율이 살짝 올라갔는데 이제 이것은 본 어떤 무대에 진입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아마 제대로 붙는다라고 한다면 부정 비율은 좀 더 올라가겠지만 언급량도 함께 한 폭으로 뛰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빅데이터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배종찬 소장님. 여권 조사에서의 지지율을 향배는 어떻습니까? 현재. 네. 이게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27일, 28일 TBS의 의뢰를 받아서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차기 대선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 29.1%고 윤석열 후보 27.4%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양강 구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나타났고요. 이 범보수권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범보수권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보수권 후보, 보수 성향의 후보만, 대선 후보만 모아놓고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것인데 윤석열 후보 25.9%, 홍준표 후보 21.7%. 격차가 크지 않네요. 그러니까 같은 20%대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범보수권 후보만을 모아놓고 전체에게 물어봤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20대, 30대, 40대, 호남과 진보층에서 홍준표 후보에 대한 선호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거든요. 이게 이른바 역선택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빅데이트 분석에서도 홍준표 후보에 대한 응급량이 높지 않은데 누가 그러면 선택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역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비판, 비난, 막말 이렇게 부정적인 감성 연관화가 많지만 연관으로 보면 온갖 사람들이 다 나타납니다. 문재인 대통령 비롯해서 그 이야기는 쓴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장 사이다 압법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홍준표 후보이기 때문에 더 주목을 하고 있다. 반대로 이낙연 후보의 경우에는 네거티브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네거티브 공방 속에서 오히려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은 추가 상승하지 못했다. 그 이야기는 안정감과 음숙하고 근음하고 진지한 이미지 이낙연 후보는 자기 이야기를 더 많이 했을 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낙연입니다. 이렇게 할 때 오히려 더 대중들은 주목한다는 것도 빅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욕을 안 하던 사람이 욕을 하면 어색하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뭔가 어울리지 않아 보이고 듣기 싫고 이런 현상이란 말이죠. 또 하나가 범보수권에서의 홍준표 지지율이 높다. 그런데 그것이 민주당이나 비국민의힘 계열 시민들의 그런 표가 많다는 것은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선 룰을 정할 때 역선택 방지할 거냐 말까 이 논란으로 이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제외시켜야 윤석열 최재형 원희룡 후보는 유리하고 낫다. 타당하다는 것이고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아니 뭐야 본선 경쟁력이 중요한 거지 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뺀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전 팀장님. 이제 대선 프로파일링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게 분석의 기준 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유권자들께서 도대체 대선 주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시는 것들을 중심으로서 분석을 해나가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대선 주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 주자와 바라다에 관련해서는 참 그렇게 눈에 띌 만한 키워드가 아직은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내로남불 정도만. 그러니까 겉다르고 속다르게 행동하지 마라. 말하는 것과 너의 행동이 다르지 마라 이 정도인데 대통령에게 바라다 같은 경우는 희망 공정사회 평화 갈등 포용 안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전과 공정사회 갈등 포용 희망 이 키워드들이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이니까 이게 무엇인지 이 키워드를 좀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좀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석의 기준 틀 나왔는데요. 배중찬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빅데이트 분석도 그렇고 대통령에게 자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내용도 보면 이건 짧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거의 다. 누구를 뽑아야지 저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뽑아야 될지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짚어 나가도록 하죠. 저희가요.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한 표를 찍을 후보 정하셨습니까? 이 결과는요. 광고 듣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데이터는 알고 있다. 대선 프로파일링 첫 예비 순서였고요.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선 후보 찍을 사람 지금 이미 결정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 드렸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전민기 팀장님 발표해 주시죠. 네. 70대 30으로 1번 대선 후보 정했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이미 대선이 거의 빨리 정하셨네요. 각자의 의견 한번 보겠습니다. 몇 분만 좀 선정해서 보겠는데요. 배 소장님께서 1번을 정하신 분들 좀 의견을 알려주시죠. 민의로 의견 남겨주신 김호경님께서는 정했어요. 바뀔 가능성은 없어요. 쭉 가요. 8675님은 1번 정했습니다. 누구를 뽑을지는 안 정했지만 어느 당을 찍을지는 정했습니다. 이건 이제 당내 후보 중에는 누구든지 이겨라. 네. 내가 찍을게.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요. 당은 정하셨고. 전 팀장님 2번 안 정했다 하시는 분들 의견 좀 알려주시죠. 민의로 조옥선 님이 2번 아직 못 정했어요. 더 깊고 확신이 설 때 하려고요. 5824님 오리무중입니다. 아직 정책이 안 보이네요 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 30의 마음을 얻어가는 후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겠네요. 아니 배 소장님 우리가 흔히 선거를 부동층을 뺏어오는 싸움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70은 거의 언제나 어느 쪽인지 좀 예측 가능하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 안 정하셨던 분들 이분들을 향해서 이제 구회를 펼칠 텐데. 그러니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 방향 설정들을 각 당과 후보들이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요. 왜냐하면 이 30%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은 부동층이 좀 더 좁혀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성과 mz세대입니다. 여성들의 마음을 잡고 2030 세대의 마음을 잡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여성과 mz세대가 핵심이다. 전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거티브 키워드 보셨지만 크게 안 먹히고 있어요. 정말 제대로 된 한 방이 없다면 빨리 정책으로 돌아서서 그걸로 국민들의 마음을 빨리 끌어오는 게 좋지 않을까. 아까 문자에도 나왔잖아요. 네. 어떻게 보자면 과거에는요. 네거티브 상대방의 흠결 문제 그래서 깎아내려서 당선되고자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통한단 말이잖아요. 앞으로 대선 프로파일링에서 이 문제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좀 아주 철저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잠시 후 7시 10분에 오늘의 표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당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킥 감사합니다. so HAVE